거제 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사진 작가가 있어요. 그 친구가 거제 내려갔을 때 우연히 만나가지고 전시장에 전시한 걸 띄어 갖다가 선물해 주더라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난. 구절초인데 아침에 새벽한 게 있잖아요. 아침에 찍은 건데 사진 참 너무 잘 찍은 것 같아 좋아요. 조금 어두우면 꽃이 하얗게 살아나요. 아주 아주 좀 특이한 사진. 뒷집이 그 아까와요. 바로 뒷집이요. 여기서 잘 보이네. 아주 구조가 똑같아요. 평소도 똑같고. 그 친구 집. 갑자기 뭐 없는 게 있으면 야 뭐 좀 빌려줘. 뭐 빌려주고. 술을 뽑고 먹었겠다고 해서 술을 좀 좋아하면 자주 더 더 자주 만날 텐데. 아니 근데 주량이 어느 정도 되세요 진짜. 연극할 때인데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여간방인데 한 3명인가 선배들하고. 빈술병이 이렇게 방금 한 도밖에 돌았더라고. 빈술병이. 그렇게까지 먹어봤지. 이번엔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럽풍으로 격조있고 깔끔하게 끼며 놨는데요. 식탁 의자는요. 잘 보시면 바에 있는 의자를 썼어요. 그래서 카페에 온 기분이 들고요. 여기서 탄생하는 오늘의 요리. 과연 어떤 요리일까.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거 단호박 영양밥. 아 단호박에다가 찹쌀하고 모든 견과류나 대추 같은 거 넣어서 쪄서 밥 대신 먹을 거고. 감자를 이렇게 세알심처럼 빚어서 감자 옹심이라고 갈아서 만드는 거. 이게 감자 갈아 놓은 거거든요. 감자 갈아 놓은 거. 감자예요? 예예. 생감자. 근데 여기서 나온 물이 감자 물이 이렇게 있는데 윗물은 따라 버리고 밑에 이렇게 녹말이 가라앉아요. 녹말만. 요거와 요거를 섞어서 이제 일단 반죽을 할 거예요. 감자 외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음식이에요. 그거 해드리면 다 처음 드셔보신다고 맛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아 이건 또 뭐예요? 이거는 이제 이북식 가자미식회. 이 위에 지금 알이에요? 이거는 좁쌀. 좁쌀로 밥 한 거예요. 저 밥. 아. 교발이고 이거는 가자미. 삭혀가지고 이렇게. 이북에서는 이렇게 해서 드시거든요. 새콤달콤하고 익으면 이 가자미 여기 뼈까지 다 삭아서 말랑말랑해져요. 이건 우리 시어머니한테 전수 받은 거. 돌아가셨지만 이북 분이셨거든요. 얼마나 오신 거 하셨어요? 18해. 아아. 결혼하면서 모셔서 돌아가신 지가 한 10년 되네요. 그럼 쭉 같이. 아 20년. 20년. 그리고 이거는 애들 아빠도 물론 좋아하지만은 이거 만들 때마다 이제 어머님 생각도 나고 좀 그립지 어머님 생각이 나네요. 저도 모르게 닮아가요. 이렇게 나이 드니까. 그. 왜 왜 어머니도 왜 저러셨을까 이러던 걸 지금 제가 그 짓을 하고 있다. 나도 모르게 닮아가더라고요. 이거 할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나고 어머니 친구분한테 조금씩 더 갖다드리고 그래요. 좋아하시겠네요. 좋아하시죠. 지금 94세이신데도 정정하시고 계속 나옵니다. 곰치 이것도 4월쯤에 나오는 건데 곰치 깻잎 아니에요? 아니 깻잎하고 좀 틀리죠. 당기나 뭐 한약재를 조금 달여 넣어갖고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해놓고 1년 내내 먹고 왜 곰치로 만드신 거예요? 아니 맛이 조금 보통 나무라고 조금 틀려요. 그러니까 또 딱 그때만 나는 딱 4월이나 5월 이때 아니면 못 먹는 음식이니까 이렇게 저장해 놓고 먹는 거예요. 보셨죠? 오늘 이 정도입니다. 자 요리 준비에 분장한 아내분 먼저 호박 영양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누런 호박에 잡곡을 넣고요. 그리고 감자 옹심이에 아내분 혼자 너무나 동주한데 오늘은 토속적인 열의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자 어둑어둑해져서야 완성된 오늘의 밥상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찬들은 일단요 정갈하고 오색 찬란합니다. 영양 만점인 반찬들인데요. 메인 메뉴는 영양 호박밥 아주 푹 익어서 푹 싹 가라앉았네요. 호박에 잡곡에 영양은 또 어떻겠습니까?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북식, 가자미, 식혜 이런 거요 밥에 얹어 먹어도 맛있고요 술 안주려도 좋은데 자연의 깊은 맛을 담은 오늘의 밥상 정말 부럽습니다. 저희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잘 잃어라 zie أحي Mal only good quindi NA i air echt j i k